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운 버전 1.9버전 켬기배왕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하면 재미없겠죠 여러분들 목숨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란 여러분들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오케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목숨이 하나가 있는거에요 오케이? 자 켬기배왕 여러분들 아주 빠르게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켬기배왕을 진행하려면 그 뭐냐 제가 그거를 켜야겠죠 타이머 그렇죠 타이머가 타이머가 없으면 안되겠지 자 자 타이머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면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하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자 아홉명이서 가보자 핑린이가 오늘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재료를 빨리 모아야 되는데 엔더진조 그리고 지옥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철부터 여러분들 야생능력자 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흩어져서 찾아보자 자 스탑자 자 뭉쳐서 다니는데 야 일단 뭉쳐서 다니자 어 머사야 네 머사 머사 개리랑 이렇게 통화 일단 가자 여긴 야 집 간단하게만 지워놓고 제 자를 구해 오늘 빨리 깨야 되니까 장원 빨리 구하는게 좋아 야 그 뭐냐 점투 구하라는데 점투 왜 구해야되는거야? 점투 이제 아이클레이터로 만들어야되요 엔더월드에서 크리퍼 얼굴 만들면 엔더드래곤 다시 나오는데요 아 진짜? 네 엔더드래곤 다시 잡아야되 그거 소환하면? 다시 잡아야되죠 그럼 왜 소환해 짜증나게 아 그래? 아니 드래곤 겨우 막 우리가 막 으어! 어! 드디어 드래곤을 잡았어 했는데 드래곤 다시 소환해 뭐야 그게 편항할거면 나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뭐가? 어 나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 15개 정도만 있어도 돼 28개 했네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 사냥할 시간이다 우리 우리 아고님한테 아이고 우리 아고님 않게 작업이 Imam 걸어 볼까? 여호 복부IP 야 밤 되면 위험하니까 빨리 고기 구해 가지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자 야 명심해 죽으면 목숨 하나 잃어 자 목숨 하나 잃고 또 죽은 사람은 알아서 게임 나가주세요 탈락했다고 말해주시고 그럼 운영자님이 말해주셔도 되겠다 운영자님이 그런거 공지좀 해주세요 죽은 사람 공지 운영자님이 골드님이 지금 계십니다 목숨 두개에요 한번 죽고 또 죽으면 탈락이에요 아 두개라고 생각하면 되나? 날이 벌써 어두워졌는데요 탐험할 수 있는 목숨이 하나인거지 조심해요 야 이거 이거 가죽도 필요하라는거 알지? 너희들 인첸트 하려면 가죽 필요해 이거 드래곤이 세진 이상 이거 소를 무조건 잡아가지고 이거 가죽을 굉장히 많이 얻어야 돼 알겠다 아니 근데 이거 스켈레톤 활 쏘는게 틀렸었대요 아 진짜? 활 왼손이도 들고 그런다던데 그 뭐냐 그리고 너네들 알아야 될게 있다면 주변에 가다가 그 그 마을있잖아 마을있으면 꼭 꼭 그거 체크해야된다?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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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뭐야 그것만 들어야 돼요 아 지금 얘가 자꾸 때리네 뭘 만들어야 돼 달짜야 그거라고 말하는거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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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자랑 살려 아버님 좋아하셔 아버님 아버님 죽으면 아버님이 먼저 죽으면 안돼요 오오오오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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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어 양고기 맛없어 양고기 맛없어 흐 어 일단 일단 활을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을거 같아요 야 원래 안 뛰어다니면 배 안고파 아니야 난 그래도 배고파 자 여러분들 일단 초반에 없으시면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안해도 되고 곡게임만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여덟길을 구워질 수 있는 이게 탄생합니다 나무 막대를 하면 많이 안구워져요 딱 하나 구워져 이거하면 어 좋지 이래서 내 조합대 떼갔어 하나만 더 해야지 좀 더 필요하겠네요 어 어떻게래 나 쐈어 어 크림파워 야 진짜 갑옷 만들어야 된다 말라 완전히 갈시간이 되구나 나 배고픔이 없어 잠깐만 야 먼저 죽으면 쪽팔린거다 자 여러분들 오늘 딱 마크실력이 나오죠 사람들 배고픔 8커너라인 상태로 시작했어 하늘에서 스켈레톤이 자꾸 나게 화를 쏴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안죽을려면 지금 시작하자마자 일단 갑바부터 맞추죠 빠르게 아니 제가 먹을 기회 진짜 많이 필요해요 이게 안그러면 굶어 죽을거 같은데 이거 먹을거다 30개 구했는데 벌써 와 지금 여기 소 한 소 한 몇십마리 있어 역시 악홀 저는 스켈레톤 한 몇십마리 있는거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가 아 침투잖아 침투잖아 껴안아줘 석탄이 안나오네 야 철 나왔다 그래도 아버님 아 작업대 작업이나 걸어볼까 물머지는 사람들이 석출하고 있습니다 뭐하냐 아 아 배가 너무 못 부읍니다 야 먹을걸 구하라고 야호 근처에 몬서밖에 없어 횃불 왼손에 드세요 리얼 아버님 국깽이로 캐면서 횃불로 설치할 때 왼손에 든 다음에 우와 이럴수가 있구나 야 들고있는다고 밝아지거나 이런거 없는데 들고있는다고 밝은게 없는데 국깽이로 캔 다음에 우클릭을 설치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펄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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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리암? 펄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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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봐 뭐해봐 넌 뭐해봐 도대체 자꾸 쳐다봐 아 죄송합니다 여기 빨리 막자 와봐 이 자식들아 크리퍼는 오지마이고 안좋은 소리 들려 좀비소리 시뎅 엔더즈인줄 보였는데 급한대로 철바지라도 입어야지 와 철바지래 와 철바지래 부자인가봐 BJ 약옷 죽이면 우리 철바지 얻는거야? 동시에 동시에 아껴먹어야지 가자 야 야능이라고 생각하고 벌써 구했겠다 야 배고픔 차이가 그렇게 크냐 얘들아 그니깐요 배고픔이 차이가 겁나 큰데요 배고픔 필요해요 배고픔이 야 오른손 이거 적응좀 해야겠다 나는 아직 배고픔 자 여러분들 이 1.9 버전에는 여러분들 또 양손잡이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F키를 누르면 양손잡이가 되는데 오른쪽키를 누르면 이게 딱 어 이렇게 오른쪽키에 설정을 해놓으면 딱 설치가 되죠 아니 양쪽에 칼도 틀수 있는거잖아요 리얼? 그렇지 않을까요? 잠깐만 1번 애플 들수야 있죠 들수야는 있죠 들수도 아 이거 방어가 되는구나 아 들기만 되는데 네네네네 방어가 돼요 오케이 이거 안들어도 방어 붙잖아요 굳이 애플 안들어도 올려놔도 되네 야 철 엄청 많다 좋아 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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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배고 오지마 아이고 철 만만타 자 제발 제발 죽지마요 창피하니깐 나도 알고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뛰고있어 어이 시키네 이렇게 마크를 안전하게 해본건 처음이야 안해! 스킬 스킬 안해 우리 친구가 있어 만드가 만드가 멀꺼있어 만드가 멀꺼있어 없어 너한테 줄건 아 나 나 한입만 자 아 왜 고기가 없냐 너네 아 아 게리 죽었어 아 진짜 아 쟤 진짜 어떡할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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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죽었어요 여러분들 멀쌤 아따 이거 게리 목숨 나 지금 지금 죽어도 안죽팔리겠다 이제 목숨 이제 없어 쟤 나 이제부터 가야될거 같아 나 이제부터 죽어도 됐다 어? 어? 아쉬워 안했어 자아 지금 구해야될게 많다 많아 사는법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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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앙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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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것좀 아 여러분들 다이아를 구하죠 오늘 다이아 빠르게 구해볼까 여러분들 정확히 25분 동안 한번 다이아 한번 빡세게 한번 구해보죠 어 엔드맨이다 다이아 풀셈 맞춰 철 철 철 그전에 일단 크래프팅 박스 야 크래프팅 박스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거 큰일이야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 나무를 다 구워버렸어 내가 크래프팅 크래프팅 결국 게임 현재 지금 세정남대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뭐 뭐 가난이 져오 석탄이 나왔으면 정말... 미소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네 스마일 스마일 아니 스마일 야 너네들 광물 어디서 끼냐 Y7에서 다이어 발견하신 분 Y7에서 나오는거 맞아? 저 Y65에서 캐고있어요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굴모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철은 나오는데 철 나오는거 보면 분명히 있는건데 좋았어 나의 양곡이 56개 갈따 야 설마 여기가 석탄이 안나오는 지역이라던지 그런거라던지 그런게 아니겠지? 지형에 석탄도 있나 혹시? 석탄지역 석탄이 안나오는지요 야 근데 철은 진짜 많이 나간다 야 나 철 갈빠 한명 풀세트로 맞춰줄 수 있을거 같애 아버님 잡혀 어디에요? 밥들이러 갈게요 아니 절대 철때문은 아니구요 밥들이러 갈게요 밥 30개있어 밥 많아요 아버님 썩을만큼 많아요 먹어서 이게 Y12하고 Y7에서 좀 많이 잘나오거든요 저 가죽 22개있어요 가죽? 이거 가죽갑바 만들어도 돼요? 아니 가죽갑바 만들면 안되고 그거 인첸트 꼭 필요해 가죽갑바 이쁜데 너 가죽갑바 입으면 소 잡으려고 한 한시간 버릴거야 음 아 근데 사피 유적에 가면 거의 많잖아요 유적 도서관있잖아요 사탕수수 사탕수수 야 유적을 찾으려면 그 유적을 찾고 인첸트한다고? 그전에 죽으면 슬픈거죠 오케이 틀린말은 안되네 이게 슬픈걸로 할말이 없어졌어 틀린말은 없었어요 어 그래서 더더욱 할말이 없었어 자아 이게 석탄이 안나오니 아 아 진짜 아이고 좀비에 좀비에 입냄새소리가 늘어졌어 좀비가 근처에 있다는건데 입냄새소리는 뭔소리지 입냄새소리를 들을 수 있군요 냄새에 시각화 아우니 이게 석탄이 보니까 이게 지상에 많은데요 이 돌산이 많아가지고 석탄이 드러나있는게 많아요 아니 이게 다 달라요 저 동굴에 엄청 많았어요 신앙난데 뭐 다있어 철은 있는데 철을 구울 수가 없어 이거 보니깐 동굴에 있는거 같은데 동굴에는 무조건 철이 있거든요 무조건이다 야 드디어 드디어 발견하는건가 이쪽이다 소 잡다가 칼 내구도가 두 번이나 깨졌어 그거는 상하지않나요? 엄청 많은데? 너무 많지않아요 야 애들아 벌써 20분이 지났다고 지금 다이아를 벌써 엄청나게 구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 아무것도 못 구했어? 다이아를 끝이에요 일단 식량난부터 좀 해결하고 지금 식량란 때문에 식량란이거든요 저희는 다이아가 없어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라 저희들아 머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마크게이 조로에요 나무클파매 시도 잡을 수 있어요 음 마크게いて 저로 가요 드디어 나갔다 아퓨 드디어 석탄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난 다이아 찾았다 는 줄 알았어 저도 약간 비슷한 리액션으로 근데 살짝 살짝 아고니 리액션이 좀 작은데 다이아 찾은 리액션 치고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광스맨 그쪽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거야? 잘 되려나? 우리 위에 집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를 집으로 쓰시면 된다네 야 지금 다이아도 빨리 구하러 갔다올래? 광스맨 라브렉이들 얼마 버렸나? 라브렉이들? 야 너네 설마 아직 다이아 못 구한거야? 여기 사람들 잘해야지 않겠나? 광스맨 야 지문파 빨리! 우린 지금 다이아원으로 산을 쌓고 있는데 농사지었대 야 한명은 갚아 맞춘 다음에 엔더맨 잡고 다녀야돼 엔더구슬러 당일 준비해놨지? 몇개? 하나 준비해놨을 것 같은데 엔더진주 일단 스무개정도만 구하자 어 밤이다 집에 가야돼 기소본능이 있으시네 저분 몬스터가 많아요 여기 잘 못하면 죽는다구요 어머니는 짜장면에 싫다고 하셨지 어 어디 주민마을 어 주민마을이다 야 주민마을 오케이 야 몹하나 봐봐 그리고 체크해 그거 여기 주민마을 앞에 수호병 크리퍼가 있는데요 어? 그냥 크리퍼인데 스무병 크리퍼 그냥 타이틀 붙인거야 목숨을 걸고잖아요 목숨을 걸고 맞아 빌어 빌어 빌빌빌빌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왜 못해요? 빌빌빌빌 에이 근데 다이아 진짜 안 나온다 상품사과? 다이아 아직도 못 캐셨어요? 네 저도요 우와 주민마을에 새로운 식물 키우는데요? 진짜? 야 그런건 감상할때가 아니라 자원 구하라고 아버지 너 관광객이지? 마크 야생을 좀 오랜만에 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우와 아버지 유리가 깨져요 우와 우와 야 야 근데 진짜 없다 다이아가 아 다이아 찾아냈는데 다이아가 왜 안보이지? 다이아 냄새 냄새도 맡을 줄 알어? 뭐야 광수면 잠깐만 하고 사라주더니 왜 안와? 하하하하 여기 구성 자 뭐 다이아 없으면 철거 바로 해야지 어쩔 수 있나 여기 너무 외로운게 아닐까 어 청량님 네 광랑 같이 파줘 야 근데 다이아 꼭 캐야되는게 뭐냐면 다이야를 캐야지 지옥에 가지 가원님 하지 아니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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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이로 지옥몸 만들라는 생각하지마 네 양동이로 지옥몸 만들면 얼마나 친환경적이에요 야 너 와우 다이야도 안 캐야되고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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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은 품지 않는게 좋아 야 석단을 많이 켰다 아까 나오라 할때는 그로악 그만둬 지금 미친듯이 나오네 제가 볼 땐 이거 화강암 추가되고 나서 막 그 인맨창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다 버려버려야 되겠어 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꽉 차요 계속 왜 만든거요 이거 안산암이랑 화강암이랑 어 용도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용암소리가 들렸는데 동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동물이 있으면 또 다이아몬드나 이런게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수깡 제가 볼 땐 다이아몬드를 삭제한 것 같거든요 마크에서 업데이트하면서 어 여기 섞어놨다 맞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캐신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어 이걸 지운 것 같은데 도장에서 지금 마크 지웠네 다이아몬드 지웠네 아 일자로 파야되나 없냐 다이아가 없다 여러분들 다이아 없으면 이거 차이 엄청 크거든요 안그래도 드래곤 쓰셨다는데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아 인첸트로 인첸트로 커버가 조금 되긴 해 근데 가빠가 깨지만 곤란하지 맞아 철가빠 잘 깨져요 응 나 이거 구하는 동안 엔더진 좀 구하고 있어 그러면 뭐야 동굴에서 엔더맨 나왔어 결과적으로 뭐 방금 사봐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야 활에다가 인첸트 해야 돼 활에다가 다이아몬드 못 구하더라 어 뭐야 존벌레 나왔어 존벌레는 원래 나와 유적이랑 가까운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나와요 아니 누가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 사람 마크 초보 머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머싸 초보? 초보 언제적이 바뀌었는데 워 안나와 유적이 있는 지형에서 야 진짜 야 다이아 이거 삭제시킨거 아니지? 어 다이아다 진짜? 거짓말 저거 거짓말이에요 에에 안 믿어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네 어 왜 서버만 안되지 흐흐흐흫 이러면 안되는데 왜 나 진작 했는데 진짜 다이아다 아아아아아아 야 다이아 진짜 왜 써? 왜 나왔나오자 나왔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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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마 한개짜리 다이아몬면 난 매우 슬플거야 어 나 진짜 키는데 왜 서버만 안뜨지? 혹시 철도 안붙고 남의 철가지고 이제 그런게 아닐까요? 어 태클을 안타면 안떠요 원래 어 태클 사실 주민마을에 있는거 빼었었거든 철을 도둑놈이라고 안뜨네 도둑놈 어 다이아다 야 갑자기 다이아가 속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이제 내 차례야 기다려봐 내 차례 같은데 이거 왜 철을 야 어 나오네 개리 다이아 안했네 뭐냐 다이아 진짜 했는데 부딪치지마 다이아 도전 과제 안익뜨겠잖아 맞아 근데 제가 철을 부었다고 안 떴어요 왜 철 오 다이아다 어 어 저 쩐다 갑자기 다이아가 한두 명씩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음치 차라라 했잖아요 좀 더 요오 다이아다 버려 이제 다이아 좀 더 구해야돼 오 투다이아 나거님 하나 둘 셋 아 이거 큰일이네 야 쟤도 다이아 얻었어 야 근데 다이아 캔 아 안먹으셨네 아 아들이 청금석 해야돼 청금석 야 중요한게 있다면 다이아가 아빠를 맞췄어 인첸트가 이상하게 나와 그건 망하는거야 아니요 철가파보다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야 철가파 인첸트 하는게 낫지 이거 마크레터 캐시템으로 팔아야되요 이거 인첸트 초기화권 그니까 인첸트 초기화 그런거 만들면 죽겠다 그러면은 저희 막 야능할때 막 현질하고 현질 현질이요? 매번 방중할때마다 너 얼마나 현질했어 오늘 아 오늘 십만원 했어 아 진짜 넣을까? 등은 하하하하 무자본이요 덜덜 난 다이아가 나오질 않지 왜 다이아가 어 중력이 목숨 한개 없어졌어 떼 와 자연스럽게 묻혀갈려구 와 중력이 용암에 빠졌다는데요? 와 나보다 더 시원한 용암에 빠져준거 와 쟤 진짜 중력이 통하해봐 쟤 뭐냐 풀었네 어 자연스럽게 넘어갔네 주인이 주인이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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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겠어 이거 기강을 잡아야지 난 너무 가난해 다이아가 없거든 다이아가 왜 안나올까 생각해봤지 철 안 캘거야 이제 나는 삐뚤어지겠어 삐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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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옥시디어를 미리 캐줄까에요 삐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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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에서 캤어? 저 11이요 저 11 너 12요 더더 11 어 그럼 Y11 답이다 이것이 답 1호다 아 진짜 나 요즘에 다이아를 못해 어쩌냐 내가 근성이 없어진거야 아니면 다이아가 안 나오는거야 다이아 아 이거 다이아를 구하는거는 근성의 싸움이야 다이아 너 다이아 몇개 캤어? 저 4개요 오 그래도 옳죽했다 아 이거 야 우리 벌써 40분이랐어 시간 많이 지났어요 이거 지금 제가 현재 다이아 최다 보유자입니까? 몇갠데요 일곱개입니다 전 지금 다이아로 갑옷입고 성 쌓고있어요 날 때려쳤어 다이아 성이요? 아니 그냥 슬슬 올라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난 때려칠거야 아 인내력 바닥났어 지옥가져 아 다이아 녀석 형 수량 캐고있어 건방지녀석 철갑옷으로 잡겠어 하지만 내림막길이 있다면 다시 내려가는게 인지상정이지만 다시 올라가는게 인지상정 내 이 내력은 바닥났어 나 바닥났어 나 바닥났어 나 바닥났어 아니 정신 차려줘야 된다 나 바닥났어 잠깐만 둘 둘 열 개 필요하지 두 네 네 네 여덟 안녕하세요 다이아 피기 만들었어 보세요 응 오 졸라 다이아 있을거 같애 오 다이아 냄새 오 오 다이아 있을거 같애 음 스멜 엄청 다이아 있을거 같은데 아니 저희는 미리 지옥 가놓을게요 그러면은 오 오케이 완두가 우리 집 위치로 말해줘 나도 몰라서 лож QueBS 야 애들 Green 애들 엔더진조 мной 구 Wieder 쓸라나 잘 구했겠지 중년이 진짜 한번 죽었으니까 진짜 조심해서 다니겠다 중년이 설마 일부러 퇴근할라고 지금 죽은거 아니겠지 에이에이이이이이이임 벗어내는 건 아니잖아 마클이의 랩 Feature 뭐라는거야? 자 나는 올라가도록 할게요 다이아 아무래도 나는 안 나오는거 같아 나는 다이아가 오너오오오 너무 안 나와요 그럼 다이아 많이 캔 달짜형이기도 다이아 나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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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라와라와랴 거의 하늘을 지상에 가까이 온거 같애요 그렇죠? 왜 uma uh 어 나한테 물을 선서 해주다니 야 나 나오니까 마을 있어 쩐다 신에 계신가 아 순이 죽었어 와 뭐지? 저쪽 그냥 일찍 퇴근하려는 수작인거 같은데요? 아버님 아버님인데로 갈게 자표 불러줄게요 여기 X500 380 여기 좀 캐져있는걸 보면 누가 킥한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 프로 많이 안켰습니다 야 이거 포션 만들어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네 포션 만들어도 되죠 자 포션 만들자